안녕하세요 본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러가지 종류의 양념치킨들을 준비해봤구요 이쪽부터 양념 닭강정, 양념치킨 닭다리,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양념 멘보샤와 매콤한 간짬뽕, 치즈소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다 골고루 너무 맛있다 와우 쩝쩝 고춧가루 계란 너무 맛있다 하아.. 너무 맛있다 고기 수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잠만 조금 더 깨끗한 식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팽이버섯 계란 와우 바삭바삭 바삭바삭 ㅠㅠㅠㅠ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